어색하죠? 민망하죠? 여기 왜 왔나 싶죠? 이럴 땐 뭐가 있다? 음악 봐! 둘! 일단 한 번 막고 시작해볼까? 원하는 사람? 원해! 원해! 아주 시원해요! 분위기가 다운된다! 누가 뒤로 뺀다! 해봐봐! 아주 그냥! 첫 달은 원샷으로 한 번 가봅시다! 모두 샌드업! 당전에 기를 모아 원샷! 무식하게 맥주를 부친 원샷을 써 내 맘이야. 오늘은 내가 왕이야! 왜? 왜? 나만 쏘려니까! 렛츠 파이팅! 자, 왕의 1질문! 아저씨! 강언니랑 무슨 사인가요? 오다가다 만나자는데! 에이! 진짜야? 근데 여긴 왜 왔어요? 뭐 급하게 부탁도 하고 할 일도 없거든! 강언니한테 짠망있죠? 대답하기 곤란하네! 원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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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호! 아저씨는? 내가 왜 아저씨야? 왜? 써 내 맘이야! 왜? 나만 쏘려니까! 둘이 싸웠잖아! 응? 어떻게 화해했어? 내가 싹싹 빌었어. 싹싹 빈 짓을 왜 했어? 야, 그런 질문이 어디 있어? 그러게. 내가 좀 바보야. 앞으로 바보 짓 또 할 거야? 뭐야? 뭐야? 왜 맞아? 맛있지 마! 왜? 안돼, 안돼, 안돼. 아, 우리 은승이가 찍은 남자는 따로 있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오게 됐어? 아, 뭐. 유윤진이랑 패턴이 한다고. 오늘 초대학생 때가 되냐고. 왓? 그. 이봐. 우리 오빠는 은지하고 어디까지 가봤나? 우린 그냥 학교 선배. 상상 속에서. 그게 온통 19금이라서. 19금! 긴급토록. 송지연은 왜? 남자한테 인기가 없나? 참으로 불가사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모습이요. 몸매 출처. 치상까지 탑재했는데? 왜? 완벽한 여자 싫어합니까? 아, 뭐. 그렇다기보다는. 나는 이런 여자가 싫다. 말 많은 여자. 나대는 여자. 눈치 없는 여자는 좀. 말 많고 나대고 눈치 없는 그것은 바로 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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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